엄마들꺼는 먼저 좀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예쁘더라구요. 되게 얼굴이 지금 제가 이거 오렌지, 약간 핑크 오렌지죠? 이거 입었는데 볼터치한 것처럼 화삭하면서 이런데 이제 넥 라인도요. 그레이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어깨가 너무 퍼져 보이지 않고 소매도 이런 식으로 45도로 해서 더 가늘어 보이게. 근데 지금 이게 신축성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들러붙지 않아요? 뒤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옆에는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도 편하지만 이런데도 한 번 더 포인트를 넣었기 때문에 어 저거 신상 맞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 길이가 좋아요. 지금 여기 이제 엉덩이를 거의 덮거든요. 그래서 7부 바지 저희가 드리는 요거랑 딱 매치해도 엉덩이 조금 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무릎을 이렇게 딱 덮어서 무릎 이렇게 좀 시커매지고 많이 민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어주시면 돼요. 옆쪽에 민트로 또 한 번 포인트. 다리 길어 보이게. 네. 자 지금 요거 제가 다 입고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7부 바지 하나 지금 기능성의 이런 티셔츠 하나 포함을 해서 여성은 6종이고요. 우리 아빠들은 트랙 수트 하나를 제대로 제대로 한번 입혀보세요. 오늘 아예 환희 씨가 풀 세트로 입었는데 집업이 워낙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티셔츠가 아니라 재킷은 되게 비싸요. 근데 오늘 기능성의 재킷 이거 한 벌만 해도 가격대가 보통 10만원대 넘어가죠. 맞아요. 지퍼 컬러 되게 예쁘고요. 어깨의 배색이 무난하게 그레이 컬러가 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깨 되게 넓어 보이게. 어깨 운동 좀 한 것처럼.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아무리 가을 소리지만 이게 다 매치예요. 그냥 컬러 배색만 들어간 게 아니라 겨드랑이 땀이라든가 옆쪽에 땀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숭숭 들어갑니다. 더 시원하게 쾌적하게 땀이 나도요. 이 원단 전체가 기능성이다 보니까 땀을 금방 흡수해버리고 말려드리고요. 배색 포인트와 기능까지 빠지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라인감 바지까지 한번 공개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퍼가 들어가게 되고요. 라인감이 신축성 진짜 짱짱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왜 라인감이 어떤 바지는 되게 펑퍼짐한 그런 바지들 많이 있잖아요. 이 바지는 일자로 딱 떨어지면서 다리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좋아요. 옛날 바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기능성으로 라인감도 최신의 감각을 그대로 담아서 상의 하의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티셔츠 두 장 더 치부 바지까지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입고 운동 나가세요. 이제 날씨 되게 좋아지잖아요. 9월달 10월달 되면 밖에 갈 줄 즐기셔야 되는데 운동해야 돼요. 이거 입으면 끝나는 거죠 뭐.